중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과학 문제 해결 능력을 겨루는 제6회 아세안 플러스 3 과학탐구대회에서 한국 대표단이 모두 상을 받았습니다.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6회 아세안 플러스 3 중학생 과학실험탐구대회에서 한국 대표단이 참가 학생 6명 전원이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. 아세안 플러스 3는 필리핀 과학기술부와 아세안 플러스 3 과학영재센터가 공동주취하는 과학탐구대회로 올해에는 13개국 84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.